흑수저 정치인으로서 흑수저 옆에 안 앉아요. 제가 흑수저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흑수저 정치인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저는 평범한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결혼 못한 청년이 아파트에 사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광화문에서 연결식이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 운구 차량을 수행했던 사진인데요. 며칠간 정말 잠도 못 자고 비몽사몽 했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저를 붙잡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럴 때 참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서 정말 땀과 눈물로 적셨던 그 순간이라 아주 저의 인생에서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 가져왔습니다. 국회의원 출마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모습들, 인권변호사로의 활동에서도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또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모습들. 저희 같은 후배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분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그런 분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면 보통 청와대 출신, 고시 출신, 장청완 출신, 명문대 출신 등이에요. 저는 그런 분류에는 속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가장 어려웠던 점 하나는 길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내일 뭐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갈 수 있을까는 길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겨내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진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 대단히 좀 부유한 가정에서 일정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거의 청년 알바생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전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투명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느 하나 정말 조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어떤 일이든지 국회의원의 역할 자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작게는 저희 지역구 동대문을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또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과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알아야 할 것들과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부를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 텐데 학창시절에 제가 정치사다리법이라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거나 돈 없고 빼고 없어도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돼야 한다고 봐요. 아직 청년에게 넘는 청년추천보조금제도 그리고 선거공영제 과정에서도 지금 10, 15%로 제한이 있는데 8%, 5%로 기준을 완화해 준다든지 기탁금 같은 경우도 1,500만 원 이런 것들 좀 최소한 청년세 내거나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좀 낮춰주는 법안들 그런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의원연구단체는 만들려면 2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10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 상임위에 배정받았을 때 부처별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또 그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지 소위 실력 있는 의원으로 평가를 받는지 아마 초재선 등등 선수가 달라도 경쟁이 있는데 당연히 어떤 의원이든지 간에 실력 있는 의원으로 평가받고 싶을 거고요. 원룸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어떤 기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이시면 아파트에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결혼 못한 청년이 아파트에 사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국회의원이 상점 뽑는 시대 끝났거든요. 일꾼 뽑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국민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저는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고요. 국회의원 정도 되면 그런 질문 대단히 많이 하세요. 개파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기자님들이 취재하실 때 어떤 의원님들하고 친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거의 다 친하거든요. 사실 돌려서 말하면 아무도 안 친하다는 얘기기도 한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옳다고 믿는 것에 앞장섰고 3등하고 꼴등하는 후보일지라도 제가 좋아하는 후보를 위해서 뛰었지 당선될 가능성을 보거나 기득권이 있는 후보를 위해서 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득권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비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주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조금만 저에게 국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언제나 내가 성인 되고 또 일을 했을 때 국가를 위해서 좀 더 되갚아주고 또 되돌려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정치를 하는 상황들은 정말 특별한 상황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의 개인에 5천만 국민이 있듯이 5천만 개의 꿈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5천만 개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5천만의 삶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경택의 정치란 5천만 개의 꿈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 정치할 거야. 했더니 아니 무슨 소리야. 항상 무시당해서 제가 이걸 되게 밀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